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양쪽 완화를 축소하는 시기는 그때보다는 더 빨라지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의 초빈 교수로 일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 최근 경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지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2020년 코로나 불황의 회복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기에 답을 한번 제시해보려 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표들은 바로 GDP 성장률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잠재 GDP 그러니까 경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생산 요소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총동원한 가용 가능한 GDP 그게 바로 잠재 GDP죠. 생산 캐파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생산 캐파를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정책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부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2008년 당시 GDP의 약 9.8% 정도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선거 직전이 아닌 3월에 이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응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었고요. 그 결과 전체 GDP의 무려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아줄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 연준이 양쪽 완화를 단행하는 규모도 적었고 또 미적거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의 전체적인 양쪽 완화의 규모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준 규모가 1.3조 달러 이것도 큽니다만 최근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양쪽 완화 규모인 3.2조 달러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쓰고 통화정책도 신속하게 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이가 더 결정적인데 바로 2008년은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은 실물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림 한번 보시죠. 2008년 당시 부동산 연체율이 11.5%까지 급등했었어요. 그러니 은행들이 버텨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대출이 회수되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연쇄적인 파산, 연쇄적인 위기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미국의 이런 급격한 경제 위기, 실물 경제의 충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상승이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은 결국 회사체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회사체의 가상금리가 무려 15% 그러니까 국채 대비 동일 만기를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에 대한 가상금리가 15% 정도까지 올라갔다. 즉 15% 금리를 더 주지 않으면 당신 채권 안 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금리에 버텨낼 수 있는 회사가 얼마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번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가상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만 이때는 한 6% 정도 가상금리 상승한 것으로 끝났고 또 가상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이 모든 것을 집약한 그림이 이번 그림입니다. 빨간선은 나스닥 종합지수, 파란선은 미국의 회사체 가상금리. 어떻습니까? 가상금리가 신속하게 떨어지면 주가도 빠르게 오르고요. 반대로 가상금리가 천천히 떨어지고 신용경색, 돈이 안 돌고 은행들도 막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주식시장의 회복 속도도 느리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쇼크 때 전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재정정책 당국이 정책을 잘한 면이 있고 또 이 덕에 경기가 빨리 회복됐기 때문에 이전 2008년 때에 비해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양쪽 완화를 축소하는 시기는 그때보다는 더 빨라지지 않겠냐, 단축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즉 적극적인 경제정책, 통화재정정책 시행 덕분에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경제도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